KOREAN ZOMBIE MMA 안녕하십니까. KOREAN ZOMBIE MMA에 소속되어 있는 이윤준입니다. 이윤준 선수는 KOREAN ZOMBIE MMA의 첫 번째 선수로서요. 제가 인정하고 저랑 3년 가까이 매일 스파링해온 그런 선수니까 제가 보장하는 선수입니다. 처음부터 정찬선 선수 시합하는 거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운동하게 되었고 저도 정찬선 선수 같이 화이팅 넘치는 그런 시합 하고 싶습니다. 지금 프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화끈한 재미있는 경기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. 앞으로 로드FC에서도 화끈한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